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셉섬입니다. 제가 한 두 달 정도 유튜브를 쉬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새로운 잡을 구했기 때문이죠. 한 달 동안 교육을 받느라 제가 유튜브를 하진 못했고 이제는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토론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 비행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런 항공기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아직도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인사드리려고 잘 살아있다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비행기 한번 쭉 둘러봐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준비가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시청 바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가 카피시고요. 여기는 카피시고요. 카피 바로 옆에는 이렇게 커피 그리고 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걸앞에는 앉을 수 있는 소파 같은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총 6개의 칫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좀 더 자세한 비행기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